안녕하세요. 이윤율의 파티파티 채널의 이윤율입니다. 구독 전에 이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일상을 파티처럼 만들어줄 요리는요. 까프레제입니다. 그럼 우선 토마토를 먼저 쓸어볼게요. 토마토는 일반 식칼을 사용하게 되면 저는 제가 칼질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잘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톱니가 있는 토마토용 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여기에 아예 이 칼에 이렇게 토마토랑 베이글용이라고 써있기도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